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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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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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보셨습니까? 마치 한편의 다큐멘털을 본 느낌이세요? 우리는 먼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은 드론에 열광하는 것일까? 바로 우리 인간들이 기존에 담을 수 없는 새로운 시각들을, 새로운 멋진 장면들을 담아낼 수 있다. 그런데 글라디우스는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45도 각도로 틸트업, 틸트다운이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보다 넓은 시야를 제공합니다. 1200 룸앤 듀얼라이트는 어두운 것을 비춰주어 보다 멋진 영상을 담아냅니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 글라디우스는 멋진 활약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들어가기 힘든 수중을 글라디우스가 용감하게 대신 들어가주죠. 글라디우스를 투입하면 적은 비용으로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수중 드론 어떠신가요? 글라디우스와 함께 미지의 세계 함께 탐험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니의 드론 이야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